22만 24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노텍입니다. 세노텍의 테마는 두차전지 두차전지 대시 소재 슬래시 부품 히토류 북한 광물이 가 있습니다. 세노텍 은 은 동산은 국내 최초로 세라미피드 양산화에 성공하여 특화된 비드를 전문 생산하고 있음 동산은 분쇄 슬래시 분산용 세라미피드 사업부, 비드 사업부, 용접재료용 플럭스 사업부, 플럭스 사업부, 및 분체 사업부로 구성되어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전세계적인 다양한 용도의 사용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신사업 분야 연구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화를 진행 중임 기업개요 대시 1999년 설립된 세라미피드 제조업체로 2016년 7월 미래의 셋째 사호기업 인수목적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세라믹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세라미피드, 분체, 플럭스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세계 70여 개국 200개 이상의 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대시 세라미피드는 광산, 페인트, 잉크, 제지 등 각 산업에서 쓰이는 대형 분쇄기, 밀, 내부에 들어가 고속으로 회전하며 광물, 알료, 석회석 등을 분쇄하는 제품임 재무 대시 용접재료용 플럭스와 광산, 제지 슬래시 잉크용 세라미피드 판매 감소에도 전기전자용 세라미피드와 세라미 분체 판매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판관비 증가하였으나 원가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이자 수지 저하에도 파생상품평가위, 법인세 수익 발생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른 두 차전지용 세라미피드 수요 증가와 신사업 총매용 담채 매출의 본격화, 양호한 수주 잔고 등으로 매출 성장 전당 2022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세노텍의 시가 총액은 77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세노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937위입니다. 세노텍의 상장 주식수는 4,293만 6,250주입니다. 세노텍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세노텍의 퍼은 36.7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3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5.6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75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2.17배, 83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억원, –25억원, 2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2억원, –72억원, 13억원입니다. 세노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87번지 96%이고 유보율은 662.28%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68.40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8-0.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7.63이며 전일 대비해서 7.46-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노텍의 2022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20원보다 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8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노텍의 종가는 1,800원이며 주가가 세노텍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노텍의 종가는 1,800원이며 주가가 세노텍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세노텍은 거래량 73만 9,500 스무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16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17만 7,490주, 신한금융 투자에서 11만 2,138조, 한국증권에서 8만 7,810조, 미래의 세 증권에서 7만 5,848조, 삼성에서 6만 6,100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 투자에서 11만 1,635조, 미래의 세 증권에서 10만 7,016조, 키움 증권에서 10만 1,209조, 한국증권에서 6만 9,718조, 삼성에서 6만 8,50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2만 9,400내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7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두 차전지 관련 주 세노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시길 바랍니다.